어제 미용실에 갔다가 한국뿐 맞냐는 소리 한 번만 불렀어 생각하는 것 같아 열받네 오랜만에 한국 가서 머리 좀 잘릴려고요 하니까 어? 한국뿐 아니세요? 길거리 가다 만나지마 죽었어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인천 에어포트 에어포트 포트는 포트는 220V 커피는 맥심 저희는 이제 인천 에어포트 도착했습니다 좀 이따 배연 히히히히 아직 3분 시간인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야 돼 영어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일도 안나오나 저도 저희는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인천 에어포트에 도착했어요 에어포트 이러면 공항 이런 이러면 경왕 공항에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나고 싶어요 뭔가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저희는 이제 한 바퀴 더 도네요 어떻게 하실까요? 대표님이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저 절로 가면 되나 이제 여기 아까 왔던던데 왔던데 왔던던데 무슨일이야 아쉽네 이제 What's going on? 여러분 다시 한 번 원래 30초 전에 도착인데 5분 정도 또 시간이 들었습니다 봐봐 여기 섹시자몽이라고 하잖아요 섹시자몽 어디에 섹시자몽? 제 댓글에 섹시자몽 올라갔어요 제가 또 이렇게 장난칠 땐 이래도 또 제가 또 스테이지에서 또 핫하죠 제가 굉장히 I'm so hot이지 핫한 자몽으로써 팔팔 뜨거운 자몽으로써 침대 공연 침대 공연 눕자라는 침대 공연 일단 누워 어? 뭐 후반 들어가면 누워서 공연하자 침대 공연 자꾸 일어나기 싫은데 멤버들 힘들고 그니까 집 침대보다 편한 아늑함 나중에 차가급하다 해 매트리스 스테이지 스테이지 매트리스 여기도 방금 왔던데네 여러분 왔던 곳을 한 번 더 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표님께서 팬들과 조금 더 소통하라고 하시는 깊은 계략일 수 있습니다 아우 멋지롱 멋지롱 근데 지금 일본 팬들 많이 들어왔니? 어떻게 있어요? 지금 어디야? 브라질 브라질 그 다음에 브라질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들어왔어? 지금 물어보네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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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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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씩은 택사용 없이 이른바 자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댓글을 한 번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세이 사랑 그게 어디요? 아 세이 사랑해 티아모 브라질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자몽 앞머리 귀여워 근데 어디 있어? 여기 세이 형 쓴 거 아니죠?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앞머리 귀여워 자몽 앞머리 귀여워 나 나왔다 들어오니까 댓글 잘 날아갔는데 그리고 그리고 come to the US soon 아 보호 오빠는 보호는 지금 뒤에서 그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음 제이군 안녕 헬로우 자 모르타 You are so 이게 뭐야 에이 어드레이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이 예뻤이야 이거 뭐야 콩 코 혹오라 코코라 그 다음에 You are so much 목 majestic 새롱해요 아이 사랑해요 아니 영국말 읽을 때도 I love you so much. 제 이름을 또 이렇게. 누가 내 이름을 힐하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임팩트입니다. 이름은 불러줄 수가 없어요. 네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We hope to see we are. 아니야. Thank you. Bye see you. Thank you. 뭐야 이거 계속 되는데 지금? 다시 시작해요? 아 오랜만이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Bye bye. See you. 만나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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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치는 놔두시고 집 내리세요 네 식사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보 얼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때는 케이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자 어디있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호가 또 상냥하게 또 이 짐을 또 여기다가 또 놓으라고 또 해서 착한 보호입니다. 아니 아니야 착한 거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저희는 이제 수소카로 이제 들어갑니다. 보호 오빠 안녕. 보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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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자 이제 저희는 조금 이따가 입국 심사 맞추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 또 데 아 또 데 아이 마쇼 자 kc항공 찾아야 돼 어 화장실 갔다오고 일단 어떻게 거 되냐 이거 종료 눌러야 되나